이번 시간은 151페이지의 미장 및 타일공사 파트 보도록 합니다 이 파트는 미장공사 별도로 출제되고 타일공사 전까지는 별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은 미래에는 아마 미장공사 타일공사 합쳐서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장공사에서 1번에 보시면 수경성 미장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 현재 우리 시설개론 주택관리사 문제에서 시설개론은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모두 고르는 문제가 박스형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박스 내용을 정확히 모르도 어느 정도만 아시면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기억에 돌로마이트 플러스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수경성 재료들은 항상 명심하십시오 수경성 재료는 기억하실 것이 시멘트하고 시멘트란 단어하고 이런 석고,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면 돼요 시멘트하고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러면 ㄴ의 순석고 들어갔죠? ㄴ이 됩니다 그리고 ㄷ의 경석고 들어갔죠? ㄷ 되고요 소석회는 석고한다고 하죠? 그런데 미음의 시멘트는 못하죠? 그래서 바로 미음이 되는 거에요 ㄴ, ㄷ, ㄷ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면 있잖아요 기억, 돌로마이트 플러스트는 아니죠 돌로마이트는 백운석이라는 돌가루를 이용해서 한 재료죠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수경성 재료는 경화가 빠릅니다 경화가 빠른 것이 특징이고 그러면 반대로 기경성 재료는 경화가 느린 겁니다 그리고 강도가 큰 것이 수경성 재료의 특징이다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미장공사에서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 초벌 발음하기 전에 마감 두께를 큐닉하게 한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의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2번에서 이 바탕 이 바탕면에 우리가 요철을 조정해 주는 거 있죠? 이것은 우리가 바탕면에 요철을 조정하는 거 요철을 조정해 주는 것은 손질발음이죠? 손질발음이 되는 거에요 손질발음이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손질발음이 있고 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죠 그래서 초벌발음 내지 초벌발음이나 아니면 라스먹임 중에 하나 하는 거죠 그러면 라스를 설치하고 최초로 발라붙이면 라스먹임이고 그런데 라스를 설치하지 않고 하면 무엇이다? 초벌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벌발음이 진행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초벌발음 때 너무 뚜껑거나 요철이 심하여 이것이 고름질이죠 그래서 고름질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름질하고 손질발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요 그래서 1번에 고름질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그래서 다음에 이것도 내겠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질발음이든 고름질 이거는 발음 횟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뚜께도 포함하지 그래서 얘는 발음 횟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횟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고름질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발음에 발라붙이는 것이 바로 고름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마감 뚜껴는 발음층 전체의 발음 뚜껴를 말하면 손질발음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마감 뚜껴는 전체니까 초벌, 재벌, 정벌한 이 전체 발음 뚜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질발음이라든지 바탕 먹임 있죠 쫄대바탕이나 라스바탕일 때 바탕 먹임 이런 것은 제외가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포함 여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바탕 먹임 쪽하고 명심하세요 라스바탕 먹임 쪽하고 그리고 손질발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미장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붙이마다 붙임 면적의 최소 발음 뚜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발음 뚜껴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평균 발음 뚜껴가 되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최소나 최대가 아닌 평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벽, 실내벽을 바를 때 초벌 7mm 그리고 재벌 7mm 그리고 정벌 4mm 7, 7, 4에서 18mm 바른 거죠 이때 이 7mm, 7mm, 4mm가 평균 발음 뚜께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7mm를 어떻게 바릅니까? 도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라스 먹임은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 같은 이런 미장바통용 철물을 바탕에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다가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을 라스 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스를 설치하지 않고 최초로 바르는 것은 초벌 발음이고요 그리고 5번에 덧먹임은 바르기,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나 이런 것을 보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된 채 밀어 넣어서 떼어주는 것 보수 개념이 바로 덧먹임 개념이 되는 겁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4번 문제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게 낫죠 그래서 기억에 미장두께는 강미장층별을 발라붙인 면적의 평균 발음 두께를 이야기한다겠죠 평균이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그래서 4번에 기억은 옳은 질문이겠죠 라스나 쫄대바탕의 마감두께는 바탕 먹임을 포함한다 해서 OX, X입니다 그래서 바탕 먹임은 J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어는 X입니다 바탕 먹임은 J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질 발음도 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니어는 X가 됩니다 그리고 디그, 콘크리트 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분량이 두께 2mm입니다 얇을 때, 2mm 이할 때는 와이어 브러쉬 보다 철브러쉬죠 철솔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량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2mm를 체크하면 되죠 이미 이하일 때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얼의 외벽 콘크리트 바탕의 날짜가 오래되어서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촬을 발음 전에 물로 청소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ㄴ 밖에 없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봐 두시고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시멘트 모르타르의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죠 그래서 먼저 1번에 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모래, 큰 것이 입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는 천장 부위에 초벌 발음 두께는 6mm죠 그리고 재벌 발음 두께도 6mm 정벌 발음 두께는 3mm였죠 그래서 전체 발음 두께는 15mm 이하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벽은 우리가 얼마였다? 내벽은 초벌 7mm 그리고 재벌 7mm 그리고 정벌 발음 4mm에서 전체 발음 두께는 얼마다 18mm 이하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발음 자, 그리고 3번에 초벌 발음 후 충분히 건조시켜서 균열이 발생한 다음에 자, 우리가 골질하고 재벌 발음을 해 준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재료의 배합은 바탕에 가까운 발음층일수록 부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바탕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부배합을 해야 되죠 부착력이 줘야 되니까 보통 바탕에 가까운 발음층 가까운 발음층의 경우는 초벌 발음층이죠 이거는 부배합,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것을 부배합이라고 합니다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것을 빈배합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벌 발음층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이죠 정벌 발음층에 가까울수록 이것은 빈배합,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바탕면은 적당히 물축이라고 하고 면은 거칠게 해야지 부착력이 생겨서 다 거칠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바탕면이든 바탕면이 됐든 손질바른면이든 손질바른면이든 우리가 초벌바른면이든 또는 고름질면이든 또는 재벌 발음면이든 이런 것은 다 거칠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부착력이 좋게 해서 거칠게 갑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정벌 발음면은 어떻게 간다? 우리가 평안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미장공사에서 발음면의 방락 및 균열 원인을 모두 고른 거겠죠 구조체의 수축이나 변형에 의해서 이제 방락이나 우리가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재료의 불량이나 수축에 의해서 우리가 방락이 될 수도 있고 균열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디귿에 바른모르타의 감수제의 혼인인데 감수제는 물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공사를 편하게 해서 감수제죠 그러면 감수제의 사용은 균열 방지 대책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균열 방지 대책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방지 대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탕면의 처리 불량으로서 이제 방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발음 두께의 초과나 미달 그러면 초과됐을 때는 잘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얇으면 균열이 잘 생깁니다 자, 그래서 6번은 그래서 균열, 방락의 균열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바로 디귿을 제한 나머지가 되죠 디귿 들어간 건 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미장재료 및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해놨죠 그럼 먼저 1번의 수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들이 수경성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석고가 들어가면 된다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보시면 자, 바탕을 거칠게 하고 모로타를 한 번에 두껍게 바탕 거칠게 하는 건 맞아요 부착력 때문에 그런데 한 번에 두껍게 발라면 어떻게? 방락이 돼요 접착력이 증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껍게 두꺼워지면 방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벽 기둥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너비들을 사용하죠 그리고 4번 실내천정은 실내천정은 천정하고 벽 바닥선 위에서 아래로 하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외부도 옥상 난간 쪽에서 지층 위에서 아래로 공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석고플라스트는 해반죽에 비해서 경화가 석고플라스트는 뭐다? 수경성 재료잖아 해반죽은 기경 스멘트나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수경성 재료고 기타 재료는 기경성 재료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먼저 1번에 발음 두께를 얇게 해서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얇게 해서 여러 번 바르는 게 좋죠 그리고 2번에 실내모르타 바르기 순서는 위에서 천정, 벽, 바닥 순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3번 상당히 긴 벽면에 미장면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신축줄눈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통 조인트 비드를 많이 설치하고 있죠 그리고 4번에 시멘트모르타는 시멘트물 모래 기타 혼화재를 혼합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개구부 주변 바탕면에 메탈라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튀널을 방지할수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바른면 오염방지와 조기건조를 위해서 통풍 1조량을 확보한다 그래서 OXX입니다 우리가 바른면 오염방지와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이나 1조는 피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통풍이 우리가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1조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에 유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유리공사가 먼저 진행돼야지 실내의 마감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3번은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아직 시험 출제 안했습니다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 비합비는 용적비죠 그래서 이 골재, I자, 제자죠 혼화재, 제로재, I자, 제자가 나오면 이거는 용적비다 용적비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런데 혼화재, 의자, 제자, 약품제자나 알력, 해초풀이죠 이거는 우리가 질량비가 됩니다 질량비 그래서 알력이나 해초풀이나 혼화재, 의자, 약품제 질량비가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공사에서 초벌 발음 두께가 너무 두꺼거나 얼룩이 심하다 얼룩이 심하다는 건 요철이 심하다 이 뜻입니다 심할 때는 고름질을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발음 등에 의해서 자극장에 먼지가 날리는 자극의 부적이 우려가 되는 방풍족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발음 두께나 마감 두께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발음에 발라붙이 이것은 무엇이다 고름질 개념이죠 고름질 그래서 우리가 손질 발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미장공사의 균열이나 방락의 원인이 아닌 것에가 나왔죠 그러면 재료의 수축은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발음 두께가 같지 않을 때 두께가 상이할 때 균열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물이 많은 것은 여물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는 게 여물이에요 보통 여러분의 여물은 시멘트 계열이 아닌 다른 미장공사에서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는 게 여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삶여물이 있고 집을 쓰는 집여물이 있어요 옛날 흙을 바를 때 집을 썰어서 넣죠 그게 여물이에요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것이 그래서 1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미장공사에서 단열모르타르 발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단열모르타르는 단열목적이죠 단열목적으로 설치하고 철골구조는 내압피복으로 단열모르타르를 공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의할 점이 저 부분 잘 기억하면 되죠 2번, 3번, 그리고 5번이 되는 겁니다 2번, 3번, 5번 그래서 초별발음 10mm 이하로 두께로 하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양기관은 별도의 지정이 없어진 7일 이상 자연건조예요 얘는 수병보양이 아닌 자연건조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5번에 지붕의 바탕 단열처로 초별한 신축준론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13번 보시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탕면, 초별발음면, 재벌발음면은 평활하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를 우리가 한다 해서 틀린 지문제였죠 거칠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탕면이든 손질발음이든 초별발음이든 고름지문제 재벌발음 이런건 다 거칠게 들어갑니다 뭐만 평활하게 한다? 정벌발음면인 마감면만 평활하게 하는거예요 항상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천장부위의 미장발음의 발음 두께 부착력을 해서 6mm 이하의 두께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피난통로가 될 때는 두꺼우면 열을 받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6mm 이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장창이 15mm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탁 보면 끄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명심해둘 것이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착력이 두꺼우면 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착력을 해서 6mm 이하로 해 준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제로위반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울수록 발음증이 부비압한다겠죠 그리고 정벌발음증에 가까울수록 빈비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의 결합제와 골제 및 혼화제의 배합비는 무슨 비라켓의 용적비라켓죠 골제 제용이라고 외우는데 두 개의 제자가 나온다 제용 이제용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의 발음 두께는 바탕평으로 더 적혀서 라스 먹임의 발음 두께를 포함한다 계속 OXX 먹임은 제외입니다 이것을 항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다음 중 미장용 철물과 관련 없는 것에 나오죠 논설입은 디딤판 끝부분에 설치하는 미장용 철물이죠 코너비드는 벽이나 기둥이 모서리 되고 인서트는 우리가 미장용 철물이 아니죠 경량 철골 반자털 천정털이나 배관이나 이런 닭들을 매달기 위해서 공격히 탓을 전에 매입하는 철물이 인서트죠 그래서 14번은 3번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제2절 타일공사에서 보시면 먼저 1번에 타일은 충분히 딥굽이 우리가 있는 것 사용해 없는 것 사용해서 되죠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형태가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착력 정거를 해서 타일은 딥굽이 있어야 돼요 이런 타일 형태를 써줘야 되죠 딥굽이 있어야지 표면적이 많아지면서 부착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번에 외장용 타일은 자기나 도기질을 하고 내동이 우수한 것을 쓴다 이렇게 해서 타일 수 있나요 외장용은 도기질을 쓰면 안 되죠 이 도기질은 내장용으로만 사용돼요 도기질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흡수율이 켰기 때문에 동의 우려가 크죠 그래서 외장용은 우리가 도기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나 습기질은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3번에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도기, 습기한다 해서 OXX입니다 도기질은 외장용도 안 되고 바닥용도 안 됩니다 내동해성 타일도 안 되고 도기일 타일은 안 됩니다 바닥용, 외장용 이거는 내장용, 병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래는 자, 여기서 이제 모래는 원칙으로 양질의 각 모래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오른 지문입니다 그리고 모르탈은 금비빔하고 나서 3시간이죠 물비빔하고 나서 1시간입니다 그래서 건비비면 3시간, 물비면 1시간이 된다는 점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2번 문제, 표면이 거친 석기질 타일로 주로 외벽이나 옥상에 사용하는 것 그럼 옥상에는 바닥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옥상 바닥에 미끄러운 타일 있으면 안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옥상에 운동하러 올라갔네요 그런데 어젯밤에 서리관에서 또 이 서리 매체가 표면에 물방울이 생겨 있으면 미끄럽죠 그래서 미끄럽지 않은 타일을 써야 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무유 타일로서 미끄럽지 않은 타일이죠 그래서 보통 석기질, 바닥용 타일로 쓰는 게 클링크 타일입니다 석기질 타일에서 이 무유 타일로서 표면이 거칠지 않도록 처리한 것이 바로 클링크 타일이에요 그래서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에 폴리싱 타일 나오죠 폴리싱 타일은 자기질 타일을 가라가 연마해서 만든 거예요 이 자기질 타일을 연마해서 강택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대리석 느낌이 나도록 한 거예요 대리석, 여러분들 대리석 좋아하잖아요 대리석 느낌이 나도록 한 것이 바로 폴리싱 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싱 타일은 오피스텔 바닥 같은 것을 설치하지 물이 있는 데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장용이나 바닥용이나 내동해성 타일로 쓰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벽 타일 붙이기에서 내장 타일 붙이기 공법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이 있었고 떠붙이기하고 판형 붙이기 공통입니다 외장이나 내장이나 그런데 내장 공사에는 접착제 붙이기 낱장 붙이기 있었죠 그리고 압착 붙이기이나 계량 압착 붙이기이나 동시 줄름 붙이기는 어디 있는 거다 바로 저거죠 내장 타일 공법이 외장 타일 공법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할 경우 붙임용 모루타는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 두 번 바르고 총 4에서 6mm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타일의 동해랑 타일 자체가 흡수한 수분이 동결함에 따라 생기는 균이나 타일 뒷면에 섬에 들은 물이 얼어서 타일 전체를 박리시키는 것을 우리가 동해라고 칭합니다 5번에 타일 붙임 면적의 모타르 바탕면에 모타르 바탕바닥면은 물건이 없도록 9배를 유지해야 돼 9배는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법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공법은 현재 계량 압착 붙임 공법인 2번 개념하고 밀착 붙임 공법인 밀착 공법이죠 3번 3번이 많이 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4번 유형 문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부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공급의 표면에 요체를 부여해서 모타르 파고 들어가도록 해서 타일의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이 바로 MCR 공법이죠 MCR 공법을 타일 선부착 공법을 MCR 공법 이 타일 선부착 공법에서 타일에 박리가 안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 공법이 입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부침용 모타르가 없는 거예요 미리 그 부집 내부에 타일을 설치해 놓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가지고 부착시키는 공법이죠 그래서 가장 부착력이 좋은 것이 바로 MCR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부침용 모래 두께 가장 두꺼운 타일은 바로 떠붙이기죠 자 떠붙이기는 외장 벽체 탈공법이든 내장 벽체 탈공법 똑같아요 그래서 12에서 24mm가 표준이에요 그러면 12에서 24mm가 표준이라는 것은 바탕의 평활도가 떨어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탕의 평활도가 떨어지더라도 부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떠붙이기공 가장 두껍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벽타일 부치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전합니다 먼저 1번에 동시줄룽 부치기 밀착 부침 공법에 놨죠 바탕면에 부침용 모타를 발라 붙임 다음 충격 공구 충격 공구가 나오든 간에 이거 동일하죠 충격 공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전동 공구를 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동 바이브레이터 진동 공구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하는 것이 바로 동시줄룽 부치기 밀착 부침 공법 밀착 공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판형 부치기는 동시줄룽 부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판형 부치기는 낯짱 부치기하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떠붙이기인 타일 뒷면에 부침용 모타 그래서 3번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떠붙이기 공법이에요 떠붙이기 공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6번 문제는 3번을 좀 잘 해놓으세요 3번하고 4번 1번 밀착 봉시줄룽 부치기는 3번이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번 4번 두 가지 잘 기억하잖아요 3번 4번 그래서 타일 뒷면에 부침용 모타를 바라가지고 한 장씩 붙여가는 게 떠붙이기에요 그럼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에 공급이 좀 있기 때문에 백화현상 우려가 큰 것이 떠붙이기 공법이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착 붙이기는 바탕면에 모타를 바르고 타일을 하나씩 대가지고 타일을 두드려 압착시키는 거죠 나무망치 그래서 압착 붙이기는 나무망치로 두드려서 압착시키는 것이 바로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페이지 163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이거죠 공법은 7번 문제죠 다음에 설명은 타일 붙인 공법이 나와죠 전용 전동 공구 이걸 썼잖아요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얘를 쓰든 다 공구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공구 사용해서 타일을 눌러붙인 면을 고르고 줄른본이 변화 못할 줄른본으로 눌러서 마감하는 공법 이것이 바로 밀착 공법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봐두실 거 그리고 여러분이 공법상 그 뒤쪽에 우리가 다루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두실 거는 자 이겁니다 거기에서 압착 붙이 공법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회 붙이면 1.2제곱미터 이하 체크하시고 그리고 붙임 시간 15분이 됩니다 근데 그 동시 줄른부치기는 1회 붙이면 1.5제곱미터 하고 붙임 시간 20분입니다 두 가지 좀 구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4페이지 8번 문제 자 벽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하절기 외장 타일 붙일 때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적셔 두시면 되죠 왜냐면 하절기는 온도가 높잖아 그리고 태양이 비치면 바탕이 건조되면 이 부친용 모르타의 수분을 바탕에 흡수해 버리면 나중에 부친용 모르타의 부착 강도가 안 나 그러면 타일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물추기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장 줄로는 타일 붙인 후 즉시 이 줄룸파기를 실시하고 우리가 줄룸 부분을 청소한다 캐서 되죠 그러면 보통 줄룸파기 시기가 타일 붙이는 줄룸파기 시기는 줄룸파기는 타일 붙인 후에 3시간 경과 호환 후에 하는 거죠 붙인 후 3시간 경과 시간이 나와야 돼요 3시간 경과 후에 줄룸파기를 우리가 실시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타일 치장 줄로는 세로 줄로 먼저 시공하고 가로 줄로를 위에서 아래로 시공해 내려옵니다 점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창문선 그리고 문선 등 개구 둘레의 설비료 기구의 마무리 줄로는 10mm 정도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타일은 충분히 뒷구비 붙이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그친 것이 좋죠 그래야지 부착력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 이건 잘해 놓으시라고 했죠 금비빔하고 나서는 3시간 그리고 물비빔하고 1시간 이내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최적 상태가 되도록 타일 나누기를 해 줘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타일 붙이면 3시간 경과 후에 우리가 줄룸파기 해야 돼 경과 후에 적시가 아니다 또는 여러분들 저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또 며칠 경과 후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바탕모르타에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 여름철은 일주일 이상 봄가을은 2주 이상 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탕모르타에 충분한 부착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부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압착붙이 1회의 붙임 면적은 모르타를 경과 속도와 작업을 위해서 1.2제곱미터 이하로 해 주시고 그리고 붙임 시간은 15분이라고 했어요 붙임 시간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타일 시공 시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오죠 먼저 1번에 줄룸파기 타일 붙인 후 즉시 실시한다 해서 OXX입니다 몇 시간? 3시간 경과 후에 우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치장줄룸은 24시간 경과 후죠 치장줄룸은 24시간 경과 후에 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닥 타일이면 물고음이 없도록 구별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주면 되죠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타일 붙인 후 3.1건은 진동보행을 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2도 시야일 때는 온도보양 해 주자 임시난방이나 본도로 시공보양을 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바탕 고르기모르테 발음은 1회의 10미리 이하로 하면 2회로 나누어야 돼 한꺼번에 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타일의 줄룸 너비로 옳지 않은 것 해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도면이나 공사시방세 타일 주는 너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을 경우라 해 놨죠 그러면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리 마무리 주는 10미리죠 그런데 대형 벽돌 외부는 9미리죠 그리고 대형 내부가 5에서 6미리가 되죠 그럼 6미리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형은 3미리, 모자이크 타일은 2미리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되겠죠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치장줄룸 파기는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에 우리가 실시하고 그래서 이제 주의하니까 치장 파기는 이거로 치장줄룸 24시간 경과 후에 한다겠죠 그리고 2번에 타일의 접착력 시험 결과 인장 부착 강도는 0.39 메가파스칼 이상 되죠 메가파스칼 단위하고 같은 것이 유톰퍼 제곱밀입니다 이 단위하고 이 단위가 같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4번에 타일의 탈락 박락은 떠붙인 공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떠붙인 공법 한 장 한 장 부착하니까 거의 떠붙인 공법은 백화연세 우려가 높은 것이지 타일이 탈락이 많은 게 아니에요 타일이 탈락이 많은 건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선도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원래 타일은 1회 붙임 면적이 좀 1.2제곱미터 이하로 하는데 현장에서 1.2제곱미터 안에 한꺼번에 많이 해요 그리고 타일을 탁 두들기다 보니까 빨리빨리 좋아서 무리한 시공 속도 때문에 그래서 압착 공법에서 타일 탈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모르탈은 금비빔한 후에 3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물비빔하고 나서는 1시간이 됩니다 꼭 외우는 거 집시오 이거는 올해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타일의 한장 지수는 타일 치수하고 질륜 치수를 합한 것이 되죠 그리고 니언도 오른 지문 그리고 타일에 붙이는 시멘트 가루 뿌리면 타일의 접착력이 좋아진다 OXX 시멘트 가루 뿌리면 수축이 커져요 그러면 타일이 어떻게 떨어집니다 박락이 되거나 백화 현상이 생기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가루 뿌리면 안 됩니다 시멘트 가루 뿌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ㄷ은 X입니다 자 그리고 리얼의 벽타일의 압착 붙이기 타일 1의 붙임 인적은 경화 속도는 1.2제곱미터 이하로 해주시고 붙임 시간은 15분이라고 했죠 붙임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요 그래서 동시줄른붙이기 밀착공법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돼요 동시줄른붙이기 이걸 밀착공법이라고 했잖아요 밀착공법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동시줄른붙이기 밀착공법은 이거는 1.5제곱미터 1의 붙임 1.5제곱미터 이하라고 이거는 붙임 인적이고 붙임 시간은 20분이라고 했죠 20분 20분이고 그래서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은 것이 ㄷ만 옳지 않죠 그래서 ㄱ, ㄴ, ㄴ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미장미 타일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장호미 유리공사 쪽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합니다 수고하셨 Tisch 수고하셨uzu